안녕하세요 체이나입니다. 오늘 또 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골프 배우고 있는데 골프지도 다 메웠어요. 너무 아파서 선생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확실하게 풀어주세요. 목에 최대한 힘을 빼고요. 더 내려 놓으시고 힘 쭉 빼주세요. 조금만 더 힘 빼주세요. 잠시만요. 목에 힘 빼주세요. 잠시만요. 목에 힘을 빼주세요. 목에 힘을 빼주세요. 목에 힘을 빼주세요. 목 한 바퀴 돌리고 시작합시다. 잠깐 일어나실게요. 다 많은 부위가 어디예요? 날개 줍지요. 날개 줍지요. 왼쪽. 이쪽에 머리 안 씹고 엎드려봐요. 고개는 우측으로 한번 해볼까요? 밑에 조금 더 내보셔야 돼요. 이쪽에 고개하시고 보세요. 양손은 뒤로 뺄게요. 맞아요. 어깨 최대한 내려놓고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여기 좀 많이 솟아있긴 하거든요. 우측도 손으로 마실게요. 내쉬면서 어깨 내려놓고 힘 쭉 빼시고요. 조금 더. 오케이 좋아요. 고객님 그대로 계세요. 숨 한 번 더 마실게요. 내쉬면서 후. 한 번만 내보세요. 끝까지 내쉬면서 후. 더 후. 입으로 후. 힘 쭉 빼시고. 어. 부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할께요. 후. 힘 빼시고. 맞아요. 좋아요. 자. 손 한 번 내리 마실까요? 내쉬면서 후. 한 번만 더. 내리 마시고. 후. 힘 뺄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손 한 번 내려놓고 시원하고. 반대쪽도. 요거 조금만. 오려주세요. 네. 네. 조금 따갑습니다. 힘 뺄게요. 따가워요. 맞아요. 힘 뺄게요. 맞아요. 따가워요. 맞아요. 힘 뺄게요. 너무 따가워요. 너무 따가워요. 여기 수건 하나 깔고 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좀 미끄러운데 수건 한 개만 깔고 갈게요. 알겠죠? 아 네. 자. 여기 힘 최대한 빼시고. 맞아요. 빼고. 맞아요. 허리 힘 빼고. 굿. 힘 뺄게요. 한 번만 더. 좋습니다. 너무 아팠죠 이거는? 자. 자. 잠깐 살을 바라보고 입으십시오. 살짝만 살을 바라보고 입으십시오. 살짝만 내려오시고. 저희도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요. 아 맞아요. 자. 오른쪽 귀밑 한번 더 잡아볼까요? 좋아요. 살짝 더 한쪽.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잡고 있어요. 자. 숨 한 번 더 좀 마십시오. 입으로 내쉴게요. 후. 어깨. 귀 밑에 잡고 계시고. 네. 귀 밑에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렇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힘 쭉 빼시고. 네. 오케이. 자. 여기 위치가 보세요. 네. 귀 밑에 이 정도 위치는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좀 갑시다. 네. 숨 들이마실게요. 네. 숨 들이마실게요. 내쉬면서 후. 어깨 조금만 더 힘 빼주시고. 네. 쭉 눌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서 일단 어깨 한번 더 돌리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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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 베시고. 옆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저희는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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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머리가 너무 들려요 숨잘리로 마실게요 골반 내려놓고 헛김이 빼볼게요 하나만 말아봅시다 일단 호흡 천천히 한번 합시다 한 번만 더 드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구부리시고 살짝만 이렇게 하시고 안의 초툰과 부분 조금만 할건데요 깍지를 살짝 풀어서 목 밑으로 한번 해주세요 골반 잘 안계세요 소원으로 내부하실까요? 내쉬면서 호흡 고개 숙이시고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조금만 건드려놓읍시다 편하게 힘 뺄게요 한 번만 합시다 호흡 한번 합시다 저 위로 조금만 올라가서 베개 한번 빼봅시다 왼쪽 발목 여기서 괜찮아요? 어때요? 네 움직이고 이런 데 이상 없어요? 네 시작할게요 힘 빼고 계세요 조금만 위로 올라갈게요 살짝 발목에 힘 빼시고 저쪽으로 네 조금만 더 갑시다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게요 다리 한 번 잡아당기세요 네 자 무릎에 힘 빼주시고 고관자 힘 빼주시고 한 번만 더 당깁시다 어 오케이 운동 조금 더 올라가시고 호흡 한번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잘 잡으시고 숨 내려가실게요 내쉬면서 호흡 내려놓고 반대쪽 한번 갈게요 반대쪽을 조금만 더 보세요 숨 내려가시고 내쉬면서 호흡 고관자 내려놓으시고 좀 들릴게요 네 네 잘 잡으세요 네 자 간에다 갑시다 네 발 이쪽으로 천천히 한번 빼보세요 네 편하게 어깨랑 목 천천히 한번 돌리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어깨에 힘 빼시고 네 시작할게요 네 어깨에 힘 빼시고 잠시만요 손 배고 네 손 배고 손 배고 손 배고 손 배고 손 배고 자, 하이틴. 어깨 미누기 시작합시다. 네. 네 이렇게요 그럼 뵐게요 굿 자 기미 좀 잡아주시오 한 입 쭉 빼주시오 좋아요 바퀴 한 바퀴 이렇게요 괜찮아요? 네 집어 조금만 더 올라가시고 뒤도 한번 잡아볼거에요 네 잠깐만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요 숨 한번 들이 마실래요 표이시고 추우기 되시오 어깨 한 바퀴 돌리시고 어깨 한 바퀴 돌리시고 어깨 한 바퀴 돌리시고 조금만 계세요 조금만 계세요 조금만 더 합시다 다시 뒤로 꺼지 한번 껴보세요 자 들어가실게요 뵐게요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오케이 네 약간 네 잠깐만 누워계세요 네 머리 한번 들을까요 좀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열립니다 아 아 손을 마시고요, 후, 손을 마시고, 후, 목에 힘 빼주세요, 돌릴게요, 좋아요, 호흡 두 번만 하고 천천히 일어납시다. 좀만 Echo, 손을 두세요. уш을 바로 잡아 v Sharing. 혏의 힘uppie. 오른쪽은 왼쪽 머리를 반대쪽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맞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내려 놓으시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턱에 힘을 살짝 넣어주세요. 살짝 깨끗해셔도 그렇게 있을게요. 간단하게 살짝만 들어갑니다. 손대로 마실게요. 그렇게 편안하게 계세요. 살짝 마세요. 다시 힘을 뺄게요. 반대쪽으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왼쪽 앞에 뒤로 조금만 더 빼보세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뒤로 조금 더 오셔야 돼요. 됐습니다. 보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살짝만 빼내주세요. 자. Is there a little bit more of that? 복이 힘드시고. 살짝만 합니다. 자. 감기 날아가서 다리를 이쪽으로 해주세요. 감기 날아서 다리를 이쪽으로 보이시고. 네. 자. 이 이빨 몇 번 해봐요? 네. 네. 우파 한 번 돌려줄게요. 주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